시간 진짜 빠르네요. 저희 이제 마지막 곡이거든요. 저희가 이제 마지막 곡인데 이 노래는 굉장히 빠른 탈포고요. 왜 자꾸 곡 설명하세요? 네, 뛰어노는 노래인데요. 곡 설명 대신 그러면 사명 씨 한 번 갑시다. 연세대. 승훈이 형 준비됐죠? 연세대 사명 씨. 지금 약 3만 명, 3만 명의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세요. 처음 학생 회전에서 지금 손톱을 깨우면서 빨리 좀 줄여야 된다고 뒤에서 대단하신 분들이 기다려주시고 계신다고 그러십니다. 네, 대단하신 분들이 기다려주시고 계십니다. 빨리 그러면 저희 노래 들여드리고 갈 텐데요. 딱 세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. 여러분들이 노래를 들으시면서 저희가 이걸 따라 불러주세요. 아니면 뭐 다 점프해라 뭐 이런 거 하거든요. 그런 거 여러분들이 저희 리드에 따라서 함께 즐겨주시면 진짜 재밌는 노래 될 것 같습니다. 철업 쏴 드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